어머 안녕하세요 이거는 무슨 꼬리이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트 꼬리랍니다 안녕하세요 어? 위험 다투 누워 다투 일로와 일로와 귀총농하게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이뻐 이쪽 귀에 세정액 넣을게요 자 뭐 넣었는지 보이시죠? 살짝 차가울 수 있어요 살짝 불편해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마사지 해드릴게요 거기 대기소님들 사우스 마시고 오우 귀에 깨끗해지네요 고객님 평소에 귀관리들이 잘하고 계신가 보다 귀가 엄청 깨끗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세균을 죽이는 LED 서비스를 해볼게요 어떻게 잘 안 넣으세요 네 먼저 골고루만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소풍 동안 있어주면 돼요 맛있겠죠? 세탈한 눈빛 치우시고요 돌리세요 아 아 더 맛있다. 속마다 집중 쵸준 어우 겁쟁이 좋아 넌 못 지나간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우 힘들어 아니야 탄탄아 넌 했잖아 가봐 어우 너무 지웠어요 좋아 일로와봐 어디갔어 어우 이렇게 맛있게 생긴걸 어떤 맛인지가 먹을 수 있을까 저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했어 아이 잘했어 하트 너무 했잖아 눈치게임하는 나랑 눈치게임하는걸 어머 너무 맛있어 오 형 오 형 뱃살! 일로와! 일로와! 뱃살이랑 뱃살이만 나중에 하는걸로 너도 피곤하다 코로나에서 나던지가 얼마 안됐어 피곤하네 다음번에는 뱃살이랑 뱃살이만 하겠어 그럼 안녕 안녕